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는 조옥성 박사TV에 허영복 가수님이 출연합니다. 허영복 가수님은 공직생활 37년 동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퇴임 후에는 청춘연가로 가수활동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또한 노래를 지도하시면서 글로벌 행복대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지도하는 행복코디네이터 강사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조옥성 박사TV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옥성 박사TV 뉴스포털1 조옥성입니다.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는 조옥성 박사TV에 허영복 가수님이 출연합니다. 공직생활 37년 동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퇴임 후에는 청춘연가로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조옥성 박사TV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